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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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스무 장진이에요? 네. 아, 스무아빠 도착했습니다. 스무아빠라고 구석차 수가 160만 가까운 분이 계시거든요? 뒤집어서 반대쪽도 해야 되잖아. 항원을 분해해 보겠다. 빨간 맛이라 그래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. 그러니까? 궁금해. 항상 그 예상을 깨니까. 스케일이 다르고? 스케일이 다 달라요, 진짜. 발간 마시라 짜잔 뭐야? 킹크랩 이거 되게 비쌀 텐데 50kg 정도 되니까 2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에요? 와 20만원 이게 귀한 몸이네 다리 안에 한 2만 원씩 정도 하는 건가요? 2만 원씩 하겠네요 몸통까지. 몸통 사면 다리 다 해서 2만 원. 알차게 계산하셨다. 이걸 가지고 무슨 빨간 맛을 해요? 이거 이거 뭘 덮은 거야. 이게 뭘 덮은 거야. 설마 설마. 어랭을 좀 쳐야 되거든요. 어랭을 좀 쳐야 되거든요. 어랭이야? 이거 계란 가지고 빨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계란 흰자 가지고요? 거품 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? 어랭. 어랭 치기 힘들잖아요. 많이 돌려보셨기 때문에. 아니 근육 봐봐. 빨리 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더 빨라야 되거든요.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이거 하루 종일 먹을 것 같아서. 집에서 가져오긴 했어요. 아 뭐야. 뭐야. 진짜. 아 심영 오빠. 요즘 체력은 괜찮으신가요? 좋아요. 건강 걱정하셨구나. 운동 운동. 그게가 좋더라고요. 그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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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이렇게 딱으로 뒤집었을 때. 안 떨어져야 돼. 오 신기하다. 안 떨어지게? 빨리 뒤집으셔야 돼. 저쪽에 뒤집어지면 떨어져요. 제발. 제발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불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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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라. 이 정도라. 이렇게 이 정도라. 너무 불안했어. 쫀쫀하게 잘 됐네. 진짜 잘 됐다. 아니 뭘 하시는 거지? 소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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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이거. 소금이 5kg나 들어가. 소금을 저렇게 많이 넣어요? 10kg야? 뭘 하시는 거지? 소금 머랭구이를 할 거예요. 머랭구이요? 네. 뭐야? 어떻게 해. 이걸 넣어서 섞어주시면 되겠죠. 그냥 소금만 넣으면 얘네가 다 흩어지는데. 접착제예요. 접착제. 이게 소금만 넣으면 안 붙는데 얘를 넣으니까 찰흙처럼 되는 거예요. 이거를 사실 그냥 구워도 되거든요. 근데 그냥 구우면 얘가 김이 다 날아가면서 수분이 빠져요. 오븐에 넣으면 수분이 빠지면 맛이 없잖아요. 퍽퍽해지잖아요. 그래서 이걸 묻어주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걸 묻어주려고 하거든요. 이렇게 묻어봐요. 겨울에 사는 킹크랩 같네요. 아 진액소이 같지. 짜잔. 대나무? 대나무 아니에요. 뭡니까?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바나나잎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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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맡아보시면 향이 좀 있어요. 음 향이. 바나나 향 나죠? 달콤한 향이 있어서. 약간 바닐라 향이 나요. 네. 여기 있는 향 같은 게. 이 향이 배어난대요. 그리고 수분기가 안 날아갖고. 오.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이거 왜 뿐이야? 40분에서 50분 사이. 걔가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.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픈. 와 도착했어요. 킹크랩. 벽처럼 딱딱해요. 제가 망치도 가져왔어요. 망치요? 째 보시라고요. 장비 끄네네. 연장을 써야 돼요. 진짜. 특별한. 오 됐다. 오 나온다. 나왔다. 자 빨간 맛이 나옵니다. 빨간 맛이. 빨간 맛이. 오. 버석 밟고라는 것 같은데. 난 너무 궁금하다 이게. 우와. 빨간 맛이. 정말 예쁘다. 이쁘다. 뜯어볼까요? 네. 뜯는다. 툭 떨어져요. 대박, 대박. 오, 좋았어. 이쪽으로. 부드러워. 너무 부드러워. 확실히 이렇게 촉촉하게. 근데 얘 자체는 좀 짭짤함이 있네요. 아니 얘 자체가 소금물에 있었던 거라 간을 할 필요 없더라고요. 진짜 맛있겠다. 너무 부드러워. 몸만 뜯으면 바로 옵니다. 몸만 뽑으면 바로 와요. 몸만 뽑으면 바로 와요. 너무 부드러워. 동물농장 보는 것 같아요. 고양이 하고 싶어. 너무 부드러워. 얘 자체로도 맛있어. 맛있죠? 소스를 위에다 한번 뿌릴까요? 저 소스가? 뭐예요? 특제 소스를 만들었어요. 조금 매콤한 맛 나와야 되잖아요 빨간 맛이니까. 할라핀이요. 다 줬습니다. 치즈 소스? 물요? 맛있겠다. 진짜 맛있었어요. 마지막에 매콤하면서 감칠맛이 확 땡기면서 치즈에 부드러운 게 싹 감싸네요. 묘하네요 이거. 킹크랩이 약간 짠맛이 있어서 이건 짜게 안 만들었어요. 신의 한수네요. 그렇죠. 나도 좋아해요. 네 –